오늘 세 분 발표는 예선 통과한 세 분 추가열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 비비축 비비축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두 번째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는 또 어떤 느낌이 나올까 자 우리 서연 씨 박서연 씨 예 축하합니다 박서연 네 축하합니다 자 한 분 남았습니다 이 중에 또 한 분 이 마지막 분 때문에 정말 점수 1점 차도 안 되는 차이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자 하지만 축하합니다 도민 씨 축하합니다 예 도민 축하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예선을 통과하셨고 되기실은 세 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또 패자부활전에서 도전하셔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